뛰어보는 사람은 사고 걸어보는 사람은 못 삽니다 아니에요! 걸어놔도 팔자니까 우선 일단 오세요 일단 오세요! 수고하십니다 오늘 의상은 또 우리 좀 특이하네요? 아 오늘 저 특별히 오징어 파니까 요즘 한창 또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라 게임하듯이! 그럼 아무튼 오늘 싸워봐야죠 충성 아 오늘 진짜 이겨내지 않겠습니까? 오늘 오징어 판매하는 오징어 게임팀입니다 총 맞기 전에 쓰러지지 마라 드디어 오난군 아 날씬하게 나왔네 나는 어떻게 추운가 어때? 어깨가 올라가는데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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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난번에 해보니까 비 온다고 움츠러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막 떠들어내야 돼 네 이제 한 번 맞고 이제 빼고 한 번 맞고 미션의 힘을 받을 때도 미션의 힘을 받은 거라 미션의 힘을 받은 거야 미션의 힘을 받은 게изm 네 안녕하십니까? 오징어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여기 와서 구경하고 가세요 구경하고. 여기 하나 드릴까요? 아 천둥이 고객! 빨리 빨리 맛있는 걸로. 맛있는 걸로 빨리 싸기를. 자 빨리 빨리 오세요.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. 사장님 어떻게 드려요? 여긴 바로 주세요. 이거 하나 드려요? 이게 뭐야? 이것도 다 치는 것도. 오리불걱이랑 닭갈비. 이거 뭐 다른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고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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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죠? 바른 변동으로 하겠지 이거 바로 버터 조금 더 넣어 봐주면 더 맛있어요 돼요 안 된다고 물어보지 마세요, 서운하니까 10분이면 이 가격이 없어요, 못 답니다 몇 개 안 남았으면 빨리빨리 또 오셔서 사과하세요 1분 남았습니다, 2분 뛰어 오는 사람은 사고, 걸어 오는 사람은 못 삽니다 아니에요, 걸어놔도 빨리 타니까 오세요, 일단 오세요 일단 오세요 hinope 날시간이 변 1969 가전 오늘이 살 PD 아사월이 bu 정신과